태평가 나올 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살아가세요 니나노 늘 일이야 늘 일이야 니나노 알싸 좋아 알싸 좋아 알싸 좋다 볼까 피난 이놈이 펄펄 꽃을 찾아서 나가야 된다 닭도 뜨고 온도 떴다 강산 구름이 꽃이 떠서 또 날개를 걸친다고 우주울 우주울 춤을 춘다 니나노 태평가 나올 때 미리 아님 Ook 설마 안 sau 아 랩 고맙습니다.